장공의 명수, 일명 핀돌이 큰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셔 큰 건 준비하는 스포니 한 분 계신데 만나볼래? 여기 지하에서 작업해서 고아포스로 저기 다 연결하세요 한방에 300억쯤 땡기시겠다 상금 5억에 장금 5억 진행하시죠 여기 카운터 하시는 거 뭐요? 경찰 내려가요 한 달 안에 작업 끝내요 왼쪽으로 10도 더 틀어 탈수동 안으로 기름을 보낸다? 작업 중지 뭐야 너? 이 X대 잡았어 문제가 좀 생겼는데 내가 여기 때려박은 돈이 10수억이야 이 X대야 이틀만 연장해주면 기름 만땅 채워서 300억 벌게 해줄게 뭐 끝내면 네 목숨은 낼 거다? 오케이 3 2 1 1 2 1 2 2 2 2 2 2 2